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과 다양하게 친해지면 좋겠지만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환경에 적응해야죠 업무에 적응해야죠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진다는 건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좀 특정해서 먼저 그 사람을 좀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을 일명 키맨이라고 부릅니다 키맨은 주로 어떤 사람이 키맨이냐 하면요 나의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련자였죠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그 부서 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던 장기 근속자가 있습니다 그 장기 근속자는 대부분 조직을 빠삭하게 알고 있고 거의 모든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경험했을 거고 많은 구성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장기 근속자가 키맨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기 근속한 사람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는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에서 장기 근속자를 먼저 키맨으로 설정하고 좀 친해지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사원이 경력이 많고 실력을 이미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입사를 한 건데 생각보다 입사 초기에 실수할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우선은 경력사원이 그동안 실무를 잘해오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스킬 이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 그리고 그 조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내재화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사용했기 때문에 성과를 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할 때는요 다른 것은 다 못 가져오고요 오직 가져올 수 있는 거 나의 지식과 스킬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황,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수할 확률이 높은 것은 이렇게 달라진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자면 첫 번째 유형은요 기존에 해왔던 일을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전에 회사에서는 통하던 방법이었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왔는데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새로운 회사에서는 그걸 실수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초기에는요 좀 속도를 줄이고 이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우선 관찰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유형 두 번째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을 하는데 질문을 꼭 해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때로는 좀 불편해서 하지 못해가지고요 이 일을 왜 맡겼는지 의도나 목적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왠지 알아들은 척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일을 막 처리해요 어? 잘 가는 것 같아요 일이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려옵니다 어? 땡땡님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원한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 모르면 물어보셨어야죠 뭐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리거든요 이럴 때 진짜 마음이 좌절스럽고요 어? 어떨 땐 되게 슬프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나서 뒷처리를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뒷처리를 하느니 조금은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의도나 목적을 명확하게 좀 물어보고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어? 실수하는 세 번째 유형은요 일이 이미 많은데 계속 다른 일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겸손해 언어 뭔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습관적으로 업무를 계속 받아들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누군가 일을 좀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수락을 하지 마시고 잠깐은 좀 멈춰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무턱대고 계속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왜 이거를 안 해주냐면서 그동안은 다 해놓고 왜 이제 와서 해주지 않냐며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당황스럽죠 마치 자기가 이렇게 권리가 된 것처럼 뭐 이렇게 저의 친절이 권리가 된 것처럼 막 행동하는 그런 태도를 봤을 때도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도권인 아이가 왔을 때 우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업무를 어느 성까지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내가 도와주는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만약에 나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초기에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런 업무를 딱 받았을 때 잠깐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가 많아서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드린 뒤에 잠시 시간을 가는 거죠 진짜로 어느 부분까지 언제 어떤 시간에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머릿속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때 말씀드리면 나도 조금 내 일을 처리하는 데 조금 원하라고 상대도 뭔가 거절당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알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가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수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떠오르는 문구가 있는데요 테스티나 렌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 예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즐겨 되네이더 라틴어 인생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뜻인데 신규 입사자가 들어가자마자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요 긴장하고요 마음도 불안하고 되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천천히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저희 책에 6단계를 조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6단계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6단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수를 한 것 그 자체보다는 실수한 이후에 나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 사과하고 좋지 않은 태도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좀 성찰하고 내가 다음번에는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입사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소통하는 대상이 팀장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많이 소통하는 대상이지만 사실 또 가장 어려운 대상이 또 팀장님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팀장님이 누가 될지 나의 팀장을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팀장님과 맞지 않다고 불평불만을 가지거나 계속 부딪히기보다는 팀장님의 지시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게 회사 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우선 내가 팀장님한테 맞추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마인드셋이 뭐냐 하면은 우선은 내가 옳다는 생각은 우선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신규 입사자 중에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력직 사원이라고 친다면 많은 부분을 내가 성공했던 경험도 있고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업무 방식이 좀 많이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 일적인 면에서는 예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었는데 이제는 나의 방식도 틀릴 수 있다 팀장님의 방식도 때로는 맞을 수 있다 조금 마음을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좀 버린다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인드셋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팀장님은요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 중에 핵심 이해관계자예요 내부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고객은 고객이 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직접 말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캐치해서 해주는 거지 그걸 조금 대입을 좀 해본다면 팀장님을 핵심 고객, 핵심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했을 때 팀장님이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는지 기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팀장님의 페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딱 집어서 조금 인지를 하고 좀 충족시켜주는 노력을 한다면은 팀장님하고 관계도 좀 좋아지고 일적으로도 조금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을 조금 알고 싶다면 무턱대고 팀장님한테 막 물어보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팀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질문을 통해서 좀 물어보고 좀 준비를 해서 팀장님과 좀 만나고 팀장님과 대면해서 얘기할 때도 팀장님한테 내가 팀장님과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임을 좀 어필을 하시고 좋은 관계를 만드시면서 때로는 지원도 조금 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데 팀장님을 나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팀장님과 맞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회사를 다니기로 결심하셨다면 꼭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